금산군이 더 많은 일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기에 제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금산군이 더 많은 일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산군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현황사회에 일을 했으며 성망립길 구부랜길을 바로잡는 선영사업도 했고 구묵면 천을 위해 선영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여러 같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금산군이 더 많은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아마 후회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 여러분들의 어떠한 일이라도 제가 나서서 여러분들의 대변자가 되고 금산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더 살기 좋고 행복한 금산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